호라이존탈 익스터널 매트리스 수처가 되겠습니다. 버컬 플랩을 디지털에서 매지알 방향으로 스쿠핑 모션으로 관통을 시키고 링궐 플랩을 버컬 플랩의 방향과 반대로 즉 이 케이스에서는 디지털에서 매지알로 관통을 시켰기 때문에 이와 반대인 매지알에서 디지털 방향으로 역시 스쿠핑 모션으로 관통을 시키면 실크를 당겼을 때 11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를 반대로 하시게 되면 X자 모양의 크리스 크루스 수처가 완성이 되죠. 스냅을 이용을 해서 실크를 당겨준 뒤 수처를 낫을 형성해 주시면 플랩을 하방으로 프레싱 눌러주시는 호라이존탈 익스터널 매트리스 수처가 완성됩니다.